강서구가 오는 11월 19일까지 강서구청 본관 1층에서 구민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는 강서 옛사진 전시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강서구의 풍경, 행사, 생활 등이 담긴 80여 점의 사진을 통해 강서구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전시를 위해 그동안 보관해온 아날로그 사진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구정사진 전시로 변화된 강서의 모습을 보며 추억과 향수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료 외에도 구정기록을 담아낸 짧은 영상물과 사진과 관련된 추억을 메모지에 적어 붙여놓을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전시사진 옆에 QR코드를 인식하면 전시된 사진 외의 추가 사진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